우리는 평범하게 해서 석진이 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드릴게요. 오히려 심플하게 해볼게요, 저희들은. 원본. 네. 자, 볼까? 뭐야. 오케이, 이거 다. 거울 저기 있고. 의자가 여기 있네.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일단 두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. 의자 여섯 개. 총체적으로 천장에. 천장. 전등 네 개. 형이 얼마나 둔감한 형인지를 한번 보세요. 그러지 않아, 예리해. 자, 가자. 오케이, 갑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저 바꿀 게 없는데. 1분 이겼습니다. 시계 바꿔요. 이거 아이고, 너무. 이렇게. 몰라, 이거 모를 거야. 진짜로. 나 팔걸음을 쓸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네. 다섯 개. 사람 둘. 사람 둘. 진짜 다섯 개 바뀐 거야? 진짜 다섯 개 바뀐 거야? 진짜 다섯 개 바뀐 거야? 대단하시죠. 잠깐만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. 거울 그대로. 무식맘의 아이콘이네. 무식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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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. 저 아까 안 보이던 거 위에 있는 것 같은데. 저 위에? 아까 이러고 있지 않았나? 아까 이러고 있지 않았나? 아까 차려지었네. 차려지었어? 흥매 여기 뭐가 있을 텐데. 10. 너 아까 실신 꾸지 않았니? 8. 7. 잠깐만 진짜 모르겠어. 뭐야. 오케이 다섯 개 얘기할게요. 찍어야지 뭐. 요거. 이건 확실한 것 같아. 이게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. 이게 여기 있었는데. 그다음에 저 위에 없던 게 생겼어. 저 위에. 마지막. 1, 2, 1.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? 정답 1씩 말씀해 주세요.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고요. 이걸 모르는 줄은 진짜. 나 진짜 손목시계가. 오른쪽이었어. 이런 거 어떻게 맞춰요. 이걸 알아야죠. 이런 거 어떻게 맞춰요. 이걸 왜 못 맞춰요. 너무 무심하셔. 이걸 어떻게 맞추니까. 이걸 왜 못 맞춰. 모자도. 제 모자가 아니잖아요. 이게? 이게? 이걸 어떻게 맞춰. 아니 색깔이 너무 다른데. 아니 이걸 몰라. 이걸 어떻게 알아. 혜선이가 아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 봤죠. 너무 놀라가지고.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 바꿨는데. 그걸 몰라. 승리하신.